어서오세요. 이 꼴이 살짝 걸릴 수 있는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저희 키팅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마가 되게 길어요. 장마가 많이 길은 데다가 또 아쉽게도 또 태풍이 온다고 해서 아마 다들 모심초사 하시죠? 저도 오늘 저희 거리제에서 아이들 많이 뺐고요. 지금은 창 위주로 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세트는 제가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한 다섯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손쉽게 키울 수 있게끔 다 제가 키우던 아이들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구매했던 원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들 한번 제가 구성했는 거 한번 보여 드려볼게요. 1번입니다. 번호 이렇게 1번이라고 적어놨죠. 지금 보시는 것은 흑장미죠. 흑장미에요. 흑장미가 색깔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와 있는 이 흑장미. 사이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사이트입니다. 저는 지금 종이컵 있죠? 제가 지금 방금 마셨던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해서 1번 세트만 하분채 갑니다. 하분채에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는 다 그냥 4만원에 택배비 택배비 할까요? 어차피 구독자분들 그냥 제가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4만원은 드릴게요. 1번 세트는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는 흑장미 이렇게 해서 하분채 갑니다. 새깐게 잘 들어왔죠. 하분값만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처음에 해가지고 하분값도 좀 좋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노력해서 하나의 계란그림에는 이제 하분까지 합해가지고 많은 정도 보시면 되고요. 파랑색. 이렇게 목대 깨끗하게 있구요. 1번만 하분채 가고요. 나머지는 다 풀리해서 갑니다. 이 하분은 제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노력해서 4개 구성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1번입니다. 얘는 폴리린지 하나에요. 색깔 이쁘게 잘 들어왔죠? 그러면 이번 세트 한번 가봐드릴게요. 이번 세트부터는 이제 이번 세트도 보시면은 제가 다 기르던 아이들이고 콩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구매할때는 다 비슷하게 구매했습니다. 번호는 2번이구요. 번호는 2번이에요. 아르제 묵었습니다. 묵었는 요 아르제 달달 묵었고 좋죠. 음 그리고 이렇게 석연아 여기는 화분을 분리해가지고 식문만 가져갑니다. 뽑아서 버릴려니까 이렇게 식문만 식문만 가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제가 뒤로 뺄게요. 그리고 신도 그리고 메비나 메비나도 지금 보시면 달달 묵혀졌죠. 메비나 있구요. 이 아이는 완전 작습니다. 진짜 작은데요. 지금 얼마만큼 작냐면은 제가 종이컵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봤을때 대신에 이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 서노우킨 서노우킨이라고 적혀있죠. 서노우킨은 이게 지금 3년차입니다. 이래도 보시면 목대하고 다 보이시죠. 이렇게 목대 이렇게 동인컵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영락이에요. 영락도 있습니다. 다 지금 콩분 사이즈입니다. 콩분 사이즈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가렛. 마가렛도 작은 콩분 사이즈에요. 이렇게 써 보시면 종이컵이 큰 큰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 콩분 사이즈 화분 채에서 풀리에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오렌지 물로도 작은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이컵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종이컵을 넣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사이즈가 가늠이 되죠. 요청남 같은 경우에도 작은 진짜 콩분입니다. 제가 이게 콩분이 또 유행이라 가지고 이것도 콩분을 구매했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식물만 보내드립니다. 식물만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하얗지지만 제가 보내면서 이제 정리 좀 하겠죠. 그리고 이제 홍포도 홍포도 홍포도도 진짜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홍포도 한정 콩분 사이즈니까 정말 작은 콩분 사이즈입니다. 이게 한 계란 곱 사이즈 있죠. 곱 사이즈입니다. 진짜 작아요. 계란 사이즈 요 아이는 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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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작은 라울이에요. 요렇게 되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그리고 얘는 군작입니다. 지금 달달 물들었죠. 그리고 이제 가을을 조금 이제 9월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류의 빈생인데 얘도 진짜 색상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엄청 커죠. 사이즈 작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금액이 조금 나갑니다. 신을 주거기라 그러죠. 신을 주거기랑 온툴라타도 지금 온툴라타 지금 들어가고요. 지금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보시면 펜다드름이에요. 펜다드름 얼굴 제가 꼬집게 해 가지고 요 아이만 한 요 지금 요 이쁜 얼굴 있죠. 요 아이만 제가 뽑아서 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번 세트 하시는 분 보시면 요렇게 제가 지금 얼굴 지금 꼬집게 해 놔 가지고 지금 이래요. 그래서 원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요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번 세트고요. 이렇게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도 똑같이 4만원에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빠졌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만 저도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넣어 놔야 또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 섞여 놔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그럼 이제 3번 세트 보여 드릴게요. 3번 세트는 3번 세트 번호는 3번입니다. 번호는 3번이고 오 진짜 예쁘게 먹었죠.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먹었죠. 얘는 아리엘이고요. 너무 예쁘게 먹었는데요. 아리엘도 똑같이 다 저런 제가 군생을 좋아하다 보니까 군생이 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리엘이고요. 아리엘 그리고 시크릿이에요. 시크릿도 이게 3 쌍둥이인데 제가 여기 블루에프 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블루에프 블루에프 얘도 이제 가을에 물 뜨면 정말 예뻐요. 제가 요거는 살짝 빼놓고 다른 라이부터 해서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시크릿 시크릿 이라도 보시면 목대 짬짬한 거 보이시죠. 요 목대 그리고 이제 수연이죠. 수연만 보여 드리고요. 수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굴을 이렇게 다 꼬집게 해 놨습니다. 꼬집게 해 가지고 여기 목대도 한번 보시고 그렇죠. 목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문페리언 문페리얼도 제가 여기서 몇 년 정도 키워 갖고 지금 달달 밝아졌어요. 요렇게 있어 보시면 조금 있으면 색상들이 다 예쁘게 들어옵니다. 요거는 비안트고요. 비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번호가 비안트 라고 있죠. 요렇게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제가 방역을 했었거든요. 방역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좀 모양새가 요렇게 됐어요. 제가 이 아이는 하오나 연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오나 연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금색으로 들어왔고 얘를 뉴신다구요. 뉴신다 일단 뉴신다 대신 얘부터 빼드릴게요. 수련이구요. 수련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수련이구요. 요 아이도 보시면 따글따글하게 다 이렇게 자구가 나와있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그린이에요. 그린이 큰 사이즈구요.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린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요 대에서 이렇게 얼굴이 작게 다져진 거에요. 작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져진 거고 요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루신다 루신다도 작은 콩분 사이즈입니다. 콩분 사이즈 이렇게 대신에 이제 요 화분에서 맨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입장수가 되게 많죠. 대신 달달 달그워지고 그쵸. 그리고 이제 파랑새 파랑새가 이제 제가 키우다가 보니까 요렇게 이제 얘도 제가 그 처음에 어 이렇게 제작년에 구매할 때 좀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요 아이는 파랑새 몸째도 좋죠. 이렇게 아랫부분에 보시면 약간은 이제 하상 자국이 있구요. 안쪽에 보시면 단단하죠. 단단한데 어머 우리집 파랑새가 금이 나왔네요. 얼른 얼른 얘는 걷어드려야 될 거 같네요. 파랑새구요. 요렇게 해서 이제 3번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4번 세트구요. 4번 세트 음 지금 보시면 루돌프입니다. 루돌프도 엄청나게 큰 큰 사이즈구요. 루돌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우리 우동 꼬르기 있죠. 우동 꼬르기 제가 만들어서 넣어 줬는데 이렇게 보시면 다 자연군생입니다. 목대 되게 좋아요. 4번 4번이구요. 얘도 또 옆에도 수련이구요. 수련이고 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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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노도 보세요. 이렇게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달달 키워온 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들어가구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모닝 주죠 모닝도 요렇게 해서 들어가구요 그리고 밴바디스인데 얘가 포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밴바디스 요렇게 해서 다 식물만 가져갑니다 식물만 해서 제가 이 아이도 목대가 있고 좀 수령 이래 가지고 다 금액은 다들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제가 비싸게 구매했었고요 로레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이에요 안쪽에 있는 지저분한 건 안 보내드리고요 로레카만 그냥 제가 뽑아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백봉이에요 백봉 백봉 한번 보시고 얼굴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 아이들은 제가 박력을 해놨기 때문에 음 괜찮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라인을 흘들었구요 그리고 피치 앤 크림 피치 앤 크림도 보시면 한범이 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한범이 라는 거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 어 핑크 딥스도 요 핑크 딥스도 5개를 제가 합식을 해놨던 요 핑크 딥스에요 핑크 딥스 보이시죠 그리고 매비나가 외에도 지금 이제 물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진짜 예쁩니다 뭐 매비나 정말 동글동글하게 잘 다져졌죠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은 다 다져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중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요 4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펜다드름이 제가 요것도 지금 좀 키웠던 아이인데 이게 박력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이제 요거 요 펜다드름도 달라고 그러면 요 펜다드름 드릴게요 싫다 그러시면 안 드릴게요 4번 구매하실거에요 사이즈는 다들 큽니다 이렇게 해서 달다 달궈 젓는 거구요 그리고 손스틱 키울 수 있을 거구요 마지막은 이제 5번이죠 5번 번호 표가 없네요 5번입니다 앞쪽은 이제 칠세송이고요 요 양노는 정말 작은 포토입니다 정말 작아요 오 얼마큼 작냐 얼마큼 작냐면 우리 기본 포토 있죠 얘가 기본 포토에요 기본 포토보다 작습니다 요 기본 포토보다 작은 양노가 가구요 그리고 이제 요 베이비 핑거는 베이비 핑거만 갑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베이비 핑거가 잘 묶어졌죠 베이비 핑거만 가구요 이게 메비나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다 풀리가 되기 때문에 메비나는 안 보내드립니다 베이비 핑거 이렇게 묶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이제 베이비 핑거 보내드리구요 요거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보시면 다 자연목대입니다 자연목대 들어가구요 요 메비나는 제가 작게 키운다고 이렇게 조그맣게 키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게 키운 거에요 이 아이도 보면 물이 들어오죠 제가 메비나를 좋아했고 메비나를 좀 많이 샀습니다 저희 집에도 메비나가 있구요 이 아이도 이름은 모르겠구요 보시면 달달 달 구워졌죠 큰 사이즈 아닙니다 정말 작습니다 콩분 사이즈입니다 콩분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요 아이는 제가 종이컵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종이컵을 비교 한번 해봐드리면 보세요 종이컵 종이컵 사이즈에서 옆으로 이렇게 더 들었을 때 작죠 그렇죠 한참 작습니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작은 사이즈 아이들 한번 빼 볼게요 이렇게 빼고 그리고 야이는 진짜 예쁘죠 야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니고요 제가 두 개 사서 그래서 이게 심어 놓은 거거든요 야이는 제가 야이도 작년에 구매했던 건데 세무리아구요 세무리아가 너무 이쁘더라구요 그리고 릴리시나 이거 세 개 사서 합식한 거에요 이 아이도 세 개에요 세 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콜롤리센스 콜롤리센스 콜롤리센스도 이렇게 제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아이가 정말 작은 콩분 사이즈입니다 콩분 사이즈고요 조심해서 놔야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요 아이가 음 알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이러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기억이 안나네요 얘도 지금 저희 집에서 지금 한 2년 정도 컸기 때문에 달다 얼굴이 진짜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우게 참 작은 사이즈 넣어드리고 러블러즈입니다 러블러즈가 작은 사이즈입니다 큰 건 아니고요 요 러블러즈는 제가 작년에 3,000원 주고 구매했는 거에요 3,000원 주고 보시면 다섯 개를 구매했는 거에요 보세요 그래서 얼굴이 달달 달구어진 거에요 이것만 해도 금액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이게 우리가 좋아한 온솔로우죠 온솔로우 이렇게 쌍홀에서 제가 구매했던 거고 그리고 얘는 우페리언 우페리언 얼굴이 작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그릇이죠 두그릇이 두그릇이 두그릇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에요 그리고 울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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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에 1,000원씩 주고 사서 구매했던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6개 합식해 놓은 거구요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 루다 이렇게 루다까지 갑니다 루다도 보시면 이렇게 꼬집게 다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븐세트 제가 구성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어 제가 고정란에다가 제 전화번호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4만원 세트 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